질문이 이게 어떻게 맞추는 건지? 난 몰라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제가 알고 있어요 땡! 틀렸습니다 아니 뭐 어떤 탈락! 조우진 탈락! 안녕하세요 수리남에서 강인구 역할을 맡은 하정우입니다 전요한 역할을 맡은 황정민입니다 최창호 역할을 맡은 박혜수입니다 변기태 역할을 맡은 소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데이빗 역할을 맡은 유현석입니다 TMI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인구와 박혜진의 결혼사진이다 결혼장소로 올바른 곳을 고르시오 박혜진이 누구야? 저도 처음 알았어요 추자연... 아내 역할? 여보 가족이 왜 가족이야? 같이 밥 먹고 붙어 살아야 가족이지 돌려보세요 1번 은혜 2번 제일 3번 가람 4번 나래 5번 누리 1번 은혜 다시 한번 해주세요 1번 은혜 2번 제일 1번 나래 찍어야겠는데요 나는 2번 1번 저도 1번 누리 하겠습니다 누리 정답은 2번 제일 와... 형민 형님 맞히셨네요 와우... 근데 촬영하실 때 형님도 어디인지 알고 계셨어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와이프 림도 처음 알았어요 다음은 듣기평가입니다 창호와 인구의 인사를 듣고 다음 해월 인구의 대사를 마치시오 단 인구 스타일대로 읽어야 합니다 강프로 식사 잘 잡수고 돈 좀 신나게 크게 한번 벌어보자 응? 응 우리 큰돈 벌게 될 거야 그래 오... 바로 전동 알겠지 어렵겠다 이것도 난 몰라 이 책 없었어 저도 없어 이거 평상시에 쓸데없는 말로 많이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데이빗 맘마미야 땡 그런 비슷한 건데 맘마미야 그런 비슷한 건데 큰돈 벌게 될 거야 그 맥락에는 상관이 없는 대사예요 아 그래요? 네 테이커 레스트 테이커 레스트 하나가 더 있어요 뒤에 네가 맞혀 그냥 최창호 테이크 레스트 하고 테이크 샤워 정답입니다 테이크 레스트 테이크 샤워 하셔 그래 질문이 이게... 이거 어떻게 맞추는 거야 첫 번째 문제 유현석은 키 183cm에 몸무게 73kg입니다 그렇다면 유현석의 팔 길이는? 지나가는 사람 10명 중에 팔 길이 아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하하하하 객관식이야? 주관식인 것 같아요 그럼 답을 알아? 저도 모르겠어요 최창호 83cm 83cm 75% 80% 68% 아 이... 68% 좀 섭섭해 탈락! 정우진 탈락! 정우진 탈락 야 김자를 저거 할 거잖아 하하하하 보이시죠? 82이 나와요 오! 오! 오 형 정확한 말씀이야 오이 비슷하게 우와 그렇게 긴 건가요? 형 저 키 비슷하죠 난 한 80 나오겠지 팔 길이 될 때는 그거 말고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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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기신 것 같은데? 형도 팔 엄청 기셔 오! 오! 82예요! 길이요 오! 길이요 연석의 팔 길이는 제가 알고 있어요 하하하하 축하해요 축하해요 하하하하 2분 60 나오셨습니다 고! 2번 문제는 사진 문제입니다 데이빗은 상의와 신발을 늘 깔맞춤으로 입는다 아이씨 와우! 이 중 데이빗의 깔맞춤 패션이 아닌 것은? 아 위에랑 안 맞는 걸 찾으면 되는 거군요 아 뭐야 창호 3번 아닙니다 요한 4번 정답! 4번 4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되나 봐요 이렇게 네 해볼게요 맞추고 싶다 극적으로 맞춰야겠다 이번 문제는 사진 문제입니다 극중 변기태 장면의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십시오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야 이거를 어떻게 시간대로 남아 다 계속 화나 있는 얼굴인데 뭐 점점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세계의 말씀 드릴게요 ㄷ ㄷ ㄷ ㄷ ㄷ ㄷ 데이빗 부그드 느러므 틀렸습니다 창옥 너무르 아쉽습니다 창옥 버그드 무너르 아쉽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호환 르 무너르 데이빗 무르는 성답입니다! 아 무르는 갑자기 성적이 좋아지고 있어 주워먹기로 조우진의 수투빛에 대한 기사입니다 기사의 제목 중 지워진 곳에 들어간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조우진 뭐 뭐 뭐 수투빛 세 글자입니다 아 수투빛? 나도 수투빛이라고 들었어 나는 수투빛이라고 들었는 줄 알았어 아 수투빛 수투빛 저는 이 기사 본 적 있어가지고 약간 저 그 인구 고종황제같이 구한말 수투빛 아니야? 구한말 요한! 구한말 수투빛 구한말 수투빛 틀렸습니다 구한말 아니야? 최창옥 의외의 수투빛 성답입니다 아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네 하겠습니다 인구와 응수가 처음 수리남의 교회를 찾은 날 전 목사의 소개로 교민들 앞에서 자기 소개를 합니다 저는 동두천에서 수산물 가공 사업하러 온 강인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 응수가 홍어의 효능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때 소개한 홍어의 효능은? 인구 황산화 황산화하고 비슷한 거지 근데 아닙니다 최창호 혈행 개선과 스테미나 증진? 땡! 홍어는 딱 먹으면 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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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 방류 그러니까 체내 땡땡땡땡땡 다섯 글자요? 노폐물 배출? 노폐물 배출 노폐물 배출 땡! 노폐물까지는 맞아요 인구 노폐물 제거 잉동댕 홍어를 취급하는데 이게 고단백에 최대 노폐물 제거에 참 좋거든요 황정민은 갑분사를 뭐라고 해석했을까? 갑자기 분요를 싸지른다고 해석했다 그렇다면 오, 운, 와는 무슨 뜻일까? 오늘 운동 완료 인구 오늘 운동 완료 극중 최창호는 2년 전 수리남에 입국 후에 미국 대사관에 왜 갔냐는 전요한의 물음에 무역 담당 직원을 만나러 갔다고 대답한다 이 인물의 이름을 맞지 인구 더글라스 하퍼 정답 정답 양키 이름은 더글라스 하퍼는 나 이건 개인적인 햄최몇의 뜻은 무엇일까? 햄최? 햄최몇 햄최몇 햄스터 몇 마리? 그런 거 아니야? 햄스터 최대 몇 마리?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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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몇 개까지 먹을 수 있어 이건데? 이건 문제의 정답은 아니고 그렇다면 박혜션 햄버거를 몇 개 최대한 먹을 수 있을까? 인구 4개 업 5개 6개 8개 대박 잠깐만 햄버거 8개를 먹는다고? 인구 인구 11개 땡 업 아니 어떤 햄버거길래? 야 햄버거를 11개로 먹는다고? 12개 10개 17.5개 정답은 네 12개 아유 감사합니다 야 12개를 먹는다고 햄버거를? 충분히 먹을 수 있어 최대 몇 개 드셔보실 나는 반개야 일단 사오면 싫어하니까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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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채대우의 형 이름은 무엇일까요? 형? 장남 장평 장팽 창 안녕하세요 인구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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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봐요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내가 해줄게 양손 다 써 수리남 많이 보러 와주세요 수리남 많이 사랑해주세요 수리남 많이 사랑해주세요 황정민 형님 나오시고요 네 하정우 배우님 나오시고 우리 박해수 배우 뭐 예 다 나옵니다 수리남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TMI 퀴즈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도 서로에 대해 많이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리남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실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 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오늘도 넷플릭스